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쉽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쉽게 교만하게 자기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교만해서 못 보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보는 게 전부인지 알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겸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겸손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교만한 자가 되어서 뭐가 되면 뭐합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 저 사울처럼 왕 되면 뭐하냐고요? 결국은 지옥 가려고 뭐하려 그런 것을 해야 되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었어도 겸손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었어도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최후의 적입니다. 교만은 최후의 마지막까지 남은 적입니다. 성자들이 싸워야 할 적이 교만이에요. 죄인들이 싸워야 할 지혜가 아니고 성프란시스 같은 성자들이 싸워야 할 지혜가 교만이에요. 선다싱이 싸워야 할 재, 게드린 쿌만이 싸워야 할 재, 잔지 레이크가 싸워야 할 재, 스미스 유글스무스가 싸워야 할 재, 최고의 목사들이 싸워야 할 재,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그게요. 이 교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거라고요. 다른 것은 고루 가면 떨어져 나가고, 성숙하면 떨어져 나가지만, 교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성숙해졌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영광을 봤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많이 죽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모든 게 모든 게 교만의 음식들이에요 모든 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났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겸손해졌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웃기다니까요 자아가 죽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의 보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천국에 다른 죄가 없었어요 다른 죄가 천국에는 거짓말도 없고 음란도 없고 다른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죄가 살아남았어요 그게 루시보 속에 있는 교만이었어요 교만 자기 중심과 교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잘 알면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요 은사만이 받으면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요 인격이 훌륭하면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요 충성되면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모든 것을 갖추어도 구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반역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구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반역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모두가 천국 오기 원하는 것 모두가 보좌에 앉기 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마귀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거룩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많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신적인 아름다움들이 주님 닮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모든 천사들 위해 빼어놨습니다 그냥 미스코리아 같고 있는 외모로 빼어난 그것 아닙니다 거기 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있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을 밤낮 주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높이는 것,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높아져야 할 그때에 1초도 지연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지연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어김없이 높여야 할 그때의 높이십니다 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높임받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높여야 할 시간 이전에 높여지면 그는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승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참 자라고 있을 때 성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케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는 것도 때가 있어요 요셉이 수 3년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석해 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 몰라라고 잊어버리고 한참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 이때가 높아질 때인데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저 사람 권력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때인데 아 인생 망쳤다 기회가 다 지나간다 아니에요 그때 다 주었으면 요셉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바로가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자유인이 될 뿐이지 총리가 못 돼요 자유인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소명을 못 이루어요 일찍 높여릴 때 일어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일찍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명을 못 이룹니다 일찍 높아지면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만큼 못 높아집니다 여러분 조바심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십니다 그 준비는 목사라서 설교자라고 송도가 기도 좀 많이 해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안은 마귀의 것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안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